전라도 산지직송 23년 도햇설봉감자 예약 판매.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전라도 산지직송 23년도 햇설봉감자 예약 판매합니다. 7월 초순 출고합니다. 오늘 감자를 캤습니다. 장마 시작이라 장마 끝나는 대로 발송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슬포슬한 설봉감자 한번 맛보세요. 물결표 포근포근 파실파실 파삭 완전 분나는 설봉감자입니다. 전분 함량이 많아 구우시거나 삶거나 찌시면 파삭한 뽀얀분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드신 분은 계속 주문하게 되어 있는 감자입니다. 판매가격 전라도 산지직송 23년 도햇설봉감자 3kg, 5kg 예약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